네, 안녕하십니까? 그 옆으로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진재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행정학과 엄태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안부 인사차,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요. 정말 저도 미세먼지 좀 둔감하게 사는 편이긴 했었는데,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도 좀 나옵니다. 세 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요즘 미세먼지? 네, 그 우리가 쓰던 말, 용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용어인가요? 특히 남자들 사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쟤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내야 별로 안 좋은 의미였거든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경험도 잘 모르고.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좀 바뀌는 것 같다. 그래서 인사한 말도 미세먼지 많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인데 실제로 세 분 다 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죠? 어떠세요? 네, 뭐 저희들 같이 어렸을 때 수도권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조금 겪었던 사람들은 그때도 그런 미세먼지가 좀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미세먼지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책임이 있었고 그런 거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미세먼지는 많은 연구 결과에서 보면 중국의 영향이 67%입니다. 60%나 70%를 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거기에서 이제 좌절감 같은 걸 느끼는 것이고 더구나 이제 이런 미세먼지를 최근에 처음 겪게 되는 젊은 사람들 특히 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좌절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뭐 어느 아기들 엄마들 모임인 맘카페에서는 부유한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겨울철에는 해외로 피난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돈답니다. 그래서 신조어로 만부격차. 엄마가 부자일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피난을 가겠다. 미세먼지를 피해서. 네, 그런 논의도 있다고 하는 정도니까 우리 사회가 느끼는 이 좌절감 같은 것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겨울 한철 피해야 한다고 해서 이게 피해지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가 내내 계속되니까 이게 더 지금 답답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제 도의원을 하면서 8년 동안 계속 챙겨본 게 10만 명당 사망률이에요. 경구 사망률. 그런데 그 호흡기질환 사망자가 충북이 유독히 높았습니다.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라 1등부터 3등 사이를 지난 10년 동안 계속 이상하게 폐암 발생률, 폐암 사망률 이런 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에서 찾는데 결국 미세먼지 문제였죠. 특히 이제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암 환자가 특히나 많이 발생한 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기 좋은 서울로 이사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비관적입니다. 사실 충북 같은 경우에. 추가하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건강 문제로 주로 포커스가 가는데 실은 경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바깥 출입을 안 하니까 소비가 떨어지거든요. 소비가 떨어지니까 경제도 굉장히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건강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인터넷 댓글을 보면요. 우리 정부가 너무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재해 문자만 날리면 다냐. 우리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조사라든가 또는 해결책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정부 이전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재해 문자만 달랑 띄우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이고 정부가 실제 실천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중국 정부와 어떤 형태든지 협상을 통해서 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우리 지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뉴스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SK하닉스의 투자 계획 발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입장과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준비된 화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120조 용인 투자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하이닉스가 밝힌 충북 투자 35조의 속내용은 이렇습니다. 20조는 M15라인 준공 때 발표한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돈입니다. 추가되는 15조는 M15라인을 연장하는 증설 개념으로 신규 공장은 아닙니다. 대신 청주시가 두 배로 확장하는 테크노폴리스 산단부지 대부분을 매입하기로 해 신규 공장 투자 여지를 남겼습니다. 청주 캠퍼스가 우리 SK하이닉스의 랜드의 중심 생산기지다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이닉스 용인 투자 공식화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 전국연대는 용인 클러스터 조성은 수도권 공장 총량을 늘려주겠다는 정부의 복선이 깔려있다며 반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천과 구미를 포함해 골고루 투자하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용인에서 촉발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남북 경제 협력과 맞물려 가속화되는 게 아닌지 비수도권은 그게 진짜 걱정입니다. 지역에서 참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결국은 용인 쪽으로 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뉴스들 보셨습니까? 저는 벌써 이 문제 가지고도 옛날부터 수도권 편중 개발에 대해서 이쪽 지역의 도리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시민단체분들한테 용어, 프레임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용인이라든가 이런 수도권의 공장을 증설하고 하는 문제가 수도권 편중 개발이거든요. 그럼 국토의 균형 개발에 저해하는, 역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바꿔서 수도권 편중 개발을 반대한다라는 쪽으로 방송에서도 용어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 이 문제,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SK가 용인에다가 집적단지를 형성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명확 관화합니다. 숙련된 전문 인력이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다는 것이죠.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공장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훨씬 쉽다는 거죠. 좀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결국 클러스터 자체는 용인 쪽으로 많이 틀어진 모양새입니다만 어쨌든 35조 원의 투자 계획이 청주에 더 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20조 원은 원래 하려던 것이었고 이렇게 조금 더 그 내용을 파헤친 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나마 차선책 중에 최상이다. 아니면 이마저도 좀 아쉬움이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텐데. 사실 이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용인으로 가는 분위기가 이미 감지가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 전날까지도 사실은 천장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청주로 와야 된다고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다른의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좀 도와주신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됐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랜드플레쉬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청주를 좀 하자. 그리고 부지를 좀 더 넓혀놔서 이후에 향후 또 이전하게 되면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의 접근은 타지역이 하지 못했었던 거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치권에서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을 움직여서 기업이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지방을 배려하거나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정치권에서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정치적인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충청북도는 그동안에 제가 비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SK가 결정한 걸 가지고 충청북도 노력이라고 자화자찬을 했기 때문에 비판을 했는 건데 이번의 경우는 정반대로 원래 또 SK 결정이기 때문에 이걸 충청북도의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정책이라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은 미래를 보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현재 그냥 일자리 창출 좀 되고 소득이 난다고 결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아주 하책이라면 가장 상책은 100년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집중이 계속 이루어지면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없다고 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번 결정이 한 기업의 결정이라고 그냥 그 사건 하나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계속적인 균형의 깨짐 아까 표현으로 수도권 편중 개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이런 게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가 용인으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쨌든 최종 승인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런 의미에서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도권 편중 현상 이 단어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수도권 편중 현상을 아까 포두송이처럼 한쪽으로 직접만 해가지고는 가지가 부러져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날지 모르겠으나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좀 현명하게 이 결정을 내려주는 게 이후 현 문재인 정부가의 어떤 방향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려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은 우리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구미, 구미, 창원, 대덕특구 이런 데는 사실 이렇게 모아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 성과 안 납니다. 왜냐? 너무 적게 내려간 거예요. 큰 강줄기를 막으려면 어마어마한 도를 부어야 되는데 잔도를 부으니까 다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렇다면 모아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성공 사례는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 전 의원님께서 정부의 최종 승인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게 정확하게는 팩트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혹시나 그렇다면 만에 하나라도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을까요? 이건 뭐 우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 자체는 일단 SK가 용인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방에서 보기에도 타당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이런 시장 상황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틀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오히려 들죠. 혹시 관련 기사와 관련해서 댓글 달린 것들 중에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그 문제가 제가 기울었다는 겁니다. 댓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 더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살다 보니까 용인에 투자한다고 하면 절반 사람, 경기도 사람들이 다 환호합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그쪽 개발 통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진 게임이 됐어요. 지방 사람들은 이미 패배의식이 딱 젖혀 있기 때문에 댓글을 보면 용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 더 많고요. 정부가 어거지로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도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지금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저희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려하는 분들은 지방은 다 죽었네. 지방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런 것들은 꽤 있는데 제일 재미있는 건 하나 보니까 이제 국호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 경기공화국을 바꿔라.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6년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맡겨 발간한 정책자료집입니다. 비슷한 제목에 목차의 순서는 물론 각장의 제목, 소제목까지 같습니다. 표와 그림도 똑같고 심지어 오타까지 똑같습니다. 70여 쪽의 기존 석사 논문에서 일부를 빼고 문장 길이도 줄여 전체 분량을 60여 쪽으로 정리한 자기표절 보고서였던 겁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지난 2016년 소규모 정책 연구 용역의 결과물이라며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사진과 그래픽도 재탁, 같은 문단이 두 번 등장하기도 합니다. 논문 두 편의 내용을 짜깁기한 보고서에 혈세 500만 원이 연구 용역비로 지급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제일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반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정책 연구 용역 목록입니다. 용역 보고서 작성자 가운데 전직 비서관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연구 용역에 지원된 예산은 건당 최대 500만 원씩 모두 3,587만 원. 취재진은 변제일 의원실에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애초에 비공개를 전제로 내부 검토형으로 작성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오해와 도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마다 자료 제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감기관을 꾸짖는 국회의원들. 내로 남불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뉴스를 보셨습니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른바 뭐 국회의원들의 표절 보고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지역의 다선 의원 3분 이렇게 지목이 탁 돼서 우리 지역만 그런가 생각하실 텐데 이게 실은 시민단체들이 계속 조사를 해서 작년에나 굉장히 크게 터졌었죠. 그래서 고발 조치된 사람이 5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나온 우리 지역 3분은 아닌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처럼 똑같이 표절의 의혹이 있거나 아니면 내용이 너무 부실하거나 또는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이 있는 겁니다. 보좌관 친구나 가족들한테 글을 쓰게 하고 그다음에 그 작성된 돈을 입금시켜주면 다시 국회의원에게 돌려줘서 그걸 운영비로 쓴다든지 하는 그런 건까지 있어서 횡령으로 고발된 건이 5건이나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국회의원 가운데 수십 명이 지금 연구비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300명이 의정활동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4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한 1억 5천 정도? 1억 3천 정도가 의정활동비로 잡혀 있는 거예요. 명목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라고 잡혀 있지만 의원들은 이걸 다 판공비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연구 판공비고 특정 업무 경비나 업무 추진비는 우리가 늘상 아는 대로 진짜 판공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거 자체가 자기들이 의안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연구를 위해 쓰겠다기보다는 평소에 자기가 빚진 사람들 또는 보좌관들한테 또는 아는 사람들한테 선심성으로 나눠주고 그렇게 쓴 것이죠. 우리같이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내가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하는데 130만 원 주고 연구하라면 안 한다고 합니다. 130만 원 가지고 어떤 연구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쪼개요. 왜 쪼개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면 아마 그 예산을 가지고 1인당 나오는 3천만 원이면 아마 두 건 정도 해야 정상이 되길 겁니다. 말하자면 아주 중요한 자기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어떤 정책사안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연구자들을 선정해서 자기들이 연구 과정도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말로 이 말을 어떻게 쓰냐면 연구 판공비라고 해요. 연구 판공비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평소에 쓰는 사람들은 이의심 쓰는 거예요. 죄질이 나쁜 사람들은 고발된 사람들은 그거죠. 그것도 그냥 이의심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비자금 형성에서 돌려받았다는 거니까 아주 더 사기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미 이 돈을 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이럴 거면 차라리 국회 사무처에서 이 돈은 중앙관리를 하고 중앙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연구를 할 때 연구 영역을 이런 것들을 맺혔으면 좋겠다. 그럼 국회 사무처에서 위탁을 하고 자기들이 감시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연구별을 하더라도 교수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산학협력단이나 어떤 연구단에다가 연구비를 갖다 주고 자기들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연구 활동을 받았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국회 사무청장인 유인태 전 의원이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까발린 사람이 바로 유인태 사무청장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도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본 거죠. 혹시 이게 사실 문제는 결국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게 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답답한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또 갖고 있는 특혜랄까요? 특권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를 해서 아마 세상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들 하려고 그래요. 너무들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많은 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차관급 예우를 받지만 실은 장관급 예우를 받고 1억 4, 5천이 넘는 세비를 받고 보좌진이 7회 인턴까지 하면 9명까지 쓸 수 있고 각종 수당을 받고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하는 발언, 면책특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기 중에는 현행 범위 아니면 국회 동역 없이 체포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 이런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 이외에 각종 수당 특활비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책 입법 활동비, 연구비 이런 게 기타 등장 숨어있는 수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저는 어떤 국회의원분을 정말 한 3선이나 재선 한 분이 1년 동안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받았나라는 걸 보면 국민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의 특권이 있다는 걸 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국회의원은 정년퇴직이 없어요. 당선만 되면 계속 하는데요. 95년도에 비례대표 되신 한 분은 당시에 85세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대통령 단임제. 단체장 3연임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장수, 최다선이 9선, 김정필, 김영삼, 박준규 이 세 분이 9선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을 전혀 안 해도 4년 임기 동안은 내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탄핵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고소고발도 안 돼요. 일 안 한다고 고소고발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7명, 9명의 보좌진에 대한 배타적인 인명권이 있어요. 너 보좌관 해라. 그럼 보좌관 되는 거예요. 화난 분도 하지 마. 그럼 이러한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20대 국회의 최고령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올해 76세입니다. 등록된 나이가. 21대 국회의원 되시면 80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잔인윤 관광공사 감사할 때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거의 80 다 돼가는데 일할 수 있겠느냐. 잣대를 깎고 한번 대봐야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아는 금전적인 권한에 있어서의 특권도 대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적인 특권이 대단하다는 게 문제고요. 더 아쉬운 건 그냥 보수적이고 구태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진보인사, 민주인사, NGO, 학생운동권, 진보학자가 다 들어갔어요. 국회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비난했던 김홍모 소설가는 두 번 국회의원하고 세 번째는 떨어져서 못했어요. 그나마 국회의원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고 환매를 느끼고 나온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탤런트 이순재 씨. 아주 점잖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잘 안 맞는 분 같아서 나왔다. 유명한 코미디언 고 이준희 선생. 나보다 웃긴 분이 더 만나서 나는 본업으로 돌아갔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지금도 국회는 국민들의 민심이나 국민들의 민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분들이 특권 개혁이라는 겁니다. 의원들의 역할이 어쨌든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의회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사실. 예산 내 편성권과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고 이런 기관대리평이란 말이죠. 심의 승인권만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저는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도 안 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그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면 전문가들의 동의와 전문가들의 입장을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비용이 들어갔는데 밥을 먹을 때도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특히 지방의회로 오면 아예 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연구비를 받았을 때 연구비를 하거나 토론비를 썼을 때 검화비를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받지 못하면 토론회든 뭐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의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라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과 챙겨야 될 것을 한꺼번에 그냥 애 담아놓고 물을 한꺼번에 버려버리면 애까지 버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버릴 것인지 애를 버릴 것인지를 지금 봐야 되는 게 이번 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방의원도 그렇고 원래 그 돈을 자기 판공비로 쓰려고 한 사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걸 연구비로 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200만 원을 주면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놓고 의견을 들으면 한 너댓 명의 전문가를 모아놓고 자기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용역보고서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방식을 하냐면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하면 전문가들 모아놓고 포커스그룹 인터뷰 모아서 하는 방식밖에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필드를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요. 내가 보기에는 능력이 안 되는 대학원생급의 학생들이 그냥 표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계속 쓰는 거고 그래서 저는 분노를 느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고 또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야죠. 더군다나 말씀대로 유니태 총장이 직접 나와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기도 해서 본인의 임기 중에 어떤 이건 척결을 하겠다고 예산도 삭감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좀 첨언을 한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입법활동이나 정책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 자기 방 안에 비서실에 7명의 입법 보좌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턴 둘을 쓸 수 있습니다. 9명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 있으면 상임위원회 안에 전문위원실이 있고요. 전문위원회 안에 입법조사관들이 있습니다. 국회 안에 그 별도의 입법조사처가 있어서요. 수십 명의 박사가 있습니다. 예산 정책처가 있어서요. 거기에 또 수십 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는요. 정책이나 입법 충분히 하는데 정쟁하고 여야 갈등 이거 하느라고 그걸 못하는 것뿐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물론 그 안에 보좌진도 있고 국회 3초도 있습니다만 300명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볼 때 국회의 이런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만 주면 쓸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 보면 공천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를 쓸 수가 없는 여건. 물론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에 머리를 빌리면 된다고 생각했지 모르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 머리를 빌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조언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는 것을 자기들이 효과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정도의 머리는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라는 의원들 중에는 표 얻는 제조만 있을 뿐이지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머리를 쓸 생각 자체를 안 하거나 쓸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정치적 역학 구도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좀 개선 정치권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국민들로서도 표로서 실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고요. 끝으로 혹시 못다운 말씀 혹은 댓글 중에 소개하신 만한 게 있으면 듣겠습니다. 그건 댓글을 못 봤습니다. 진재우 교수님 말씀에 한 부분 동의를 하는 게 소선고구제에다가 지역으로 딱 여야 또는 특정 정당이 분할 점령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사실은 또 희한하게 국회는 멀쩡한 분이 들어갔는데 멀쩡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초록해 똑똑하던 새칭 유수대학에서 공부하신 분, 학위 있는 분, 변호사, 의사 다 들어가는데 들어 만 가시면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댓글 중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러고도 또 시침 뻑다고 출마하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앞에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자주 쓰지만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이 곳 아닌가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지난 2월 20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충북에선 3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기관은 청주시설관리공단, 충북체육회, 충북대병원 3곳으로 채용 과정상 문제점이 드러나 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료자는 엄중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구제한다는 원칙을 두고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특히 두 분 교수님 계십니다만 제자들, 항상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자들을 키우고 계신 입장에서 더 답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나 감시하는 기관이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어떻게 방치돼 있었고 오랜 관행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든다면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사기업은 개인이 세운 회사하고 주주가 운영하니까 어느 정도는 인사의 자율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분위기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이해가 개입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통제가 되는데 이런 공공기관은 사실은 방치돼 있었다는 겁니다. 사립대 교수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교수 뽑을 때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 그러면 제가 행정학과 교수를 뽑으면 제가 최적 면접에 못 들어갑니다. 같은 과 교수를 뽑는데 제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입을 치를 때 모든 전 교직원이 자기 자녀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있는 사람들은 서약서를 쓰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사립대학이나 사기업도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심한 거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뽑고 청탁을 받아서 그 아이를 뽑는데 성적을 바꾸고 친족화를 본인이 면접으로 하고 굉장히 도덕적인 회의가 심각합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세요. 또 그것이 정부라고 착각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정부가 하는 일을 하죠. 하는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분되는 공공기관의 종류를 보면 준정부기관이 있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100% 받아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국가가 만든, 중앙정부가 만든 공공기관이 1000개가 넘죠. 공공기관은 300개가 넘고 지방공공기관 600개가 넘고 공직기관들도 한 250개가 되는데 이런 기관들이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명료하게 규제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기획재정부에서 주로 경영실적, 경영평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기관들에서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문제에 관해서 즉 인사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별로 개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또는 준정부기관들은 정부에서부터 예산 지원을 받거나 정부가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채용 방식을 결정하고 채용 형태를 결정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최고관리자, CEO의 자의성이 개입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 자체를 범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조차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정치인이 개입해서 대규모 인사, 임용 비리가 이랬던 강원랜드 같은 이런 비리가 아니더라도 아주 소소하게 특채하는 과정에서 특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내가 원하면 뽑으면 되지. 이런 인식들을 CEO라든가 또는 인사 담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표면에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거의 30년 동안 문제가 돼 왔었는데 최근에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표출된 겁니다.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2배의 숫자 600개가 넘는 지방공공기관의 경우가 사각지에 또 놓여 있습니다. 이 지방공공기관은 도라든가 또는 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인데 여기가 행정안전부가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의회 하셨지만 도의회에서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 시민단체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전수조사를 정치권의 요구로 하게 된 것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그럼 도의회나 시의회도 인사 문제 좀 해야 되는데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이 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사 문제는 정치적으로 막 떠드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맨날 얘기하잖아요. 측근 인사, 측실 인사, 보은 인사 한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거를 이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레나 규칙을 통해서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어느 자체단체 같은 경우는 지방공공기관 장들을 임명할 때 청문회에 비슷한 거, 인사청문회에 했던 경우도 있고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그 기관장을 임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기관이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의회에서도 자체단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인사의 절차라든가 공정성 문제를 확보할 수 있는 조례 규칙을 좀 제정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고요. 다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곳이 충북도는 두 자리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인사청문회를 다른 지역처럼 서울이나 경기처럼 인사청문회를 할 만한 대상자가 많으면 좋은데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SNS를 통해 제안한 국립교원대 부설구의 명문화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자사고 대신 오송 이전을 추진 중인 교원대 부설구를 미래학교로 육성하고 대기업은 육성자금을 지원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이시종 지사가 사흘 만에 도의회에서 김교육감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가 제시한 명문고란 도내 우수 인재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우수 인재를 도내로 유입할 수 있는 사회 통영상 전국 모집의 고교 개념입니다. 오히려 두 가지 안을 추가한 새 카드를 꺼내 도교육청에 맞제안했습니다. 사립 명문고 유치는 충청북도가 할 테니 교육청은 기존 학교의 인재 육성과 제도 개선에 힘쓰라는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여름조사를 했거든요. 천명을 대상으로 여름조사를 했는데 67.3%가 도민들의 명문고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충북시장군수협의회도 약속이나 한 듯 도지사와 똑같은 뜻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당장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밝힌 충청북도 교육청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명문고 갈등은 점점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도교육청으로 충청북도 두 기관에 입장 차이가 시각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명문고를 얘기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학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명문대 가는 학생은 창의융합형이 아니고 창의융합형은 명문대 안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는 인성과 지식을 공이 함양하는 거 아닙니까? 애는 착한데 띠띠래. 애는 아주 못됐는데 공부는 잘해. 이게 아니라 학생이 착하면서 공동체를 염려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으면서 지식도 있어서 사회를 끌고 나가고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능력을 다 함양하는 건데 이상한 게 이게 대척점에 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교육의 근본 취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런 고등학교를 만들었을 때 지역 발전은 견인할 수 있느냐 과학과 외고 60명,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거 만들어서 충북에서 소울대 60명씩 보내서 학교 형들이 다 짐 싸고 내려와서 정주 100명씩 하고 300명.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논쟁이 도리어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나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기본적인 교육 정책과 같이 괴를 같이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도 하나 해보겠고요. 끝으로 그동안의 교육이 우리나라의 장례를 담보할 수 있느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교육의 실패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좀 의원님. 지금 충청북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별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의 입장과 도지사의 입장. 도지사님의 용어, 명문고를 바라보는 용어들이 서울에 가서 예산을 따려고 하는데 충북 출신의 고위 공무원이 없어서 예산을 따기가 힘드니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인재를 좀 키워야 된다는 게 이번 명문고를 만들자는 목표처럼 들려지고요. 또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여러 가지 특성화고가 이미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현실적인 방안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이미 제가 도의원이 됐었던 2010년도에 보수교육감 시절에 거의 끝나 있던 상황이에요. 당시에 전국적으로 자사고 마구 만들 무렵에 그리고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성과들 나오고 이랬던 무렵에 이미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또 자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보수교육교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가 됐다가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자사고는 전국에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족사관고등학교 1년에 학비가 2,500만 원이거든요. 그걸 내고 어떻게 다닙니까? 거기에 보낼 만한 사람들이 충북에서 있겠느냐. 결국은 타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지역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그 돈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럼 기업체가 있느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돼서 당시에 대안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율형 공익고예요. 그래서 청고를 비롯한 몇몇 고등학교에 무리를 해가면서 투자를 했고 그것 때문에 무리한 투자였다고 이렇게 해서 당시에 교육감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특혜를 줬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특혜, 당시에 특혜라고 볼 만한 건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1등급부터 쭉 있으면 1등급만 학교에서 선발할 수 있는 자격을 굉장히 특혜죠.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지난 몇 년 동안 결과를 보니 그런 방식으로 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지사님이 바라보고 있는 방식이 굉장히 과거의 어떤 교육계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이미 교육계는 수도 없이 그런 논쟁을 통해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 지금 언제쯤 얘기를 하시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정말 그 말씀에 동의를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논쟁이 이 안에서 깔렸으면 좋겠다, 이번 논쟁에. 그래야 충북에서 요구하는 충북형 인재가 도대체 어떤 인재를 얘기를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어떤 명문고가 필요한 건지 이번 참에 기왕의 얘기가 나왔으니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시민사회든 학계든 얘기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기본적으로 명문고 논쟁을 발달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충북의 인재가 중앙에 명문대학을 나와서 관계에 많이 신출해서 예산을 따올 때 도움을 준 정도. 그런 정도의 발달에 출발했다면 이건 시대착오적이에요. 완전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제가 70년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냥 입시 제도가 그랬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입시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대학을 들어간 것뿐이지 그것이 어떤 교육 철학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미 시대가 30년 변했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느 특수한 머리 좋은 학생을 위해서 집중 투자를 위해서 많은 재원이 그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라는 것이 유능한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모든 학생들, 말하자면 상적이 떨어지는 학생과 장애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어느 지역을 이끌어갈 사람들한테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건 더구나 정반대로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혜택을 더 주어서 공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 소셜 애큐티의 개념에서 보면 더욱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 지사님이라든가 교육감이 이런 해묵은 논쟁에 시간 낭비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충청북도의 사람들이 즉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가지려면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어느 분야에 어느 투자가 좀 더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해야 되지 유능한 인재를, 머리 좋은 인재를 얼마나 명문대학에 많이 보내기 위해서 학교를 어떻게 설립할 것이냐 이런 논쟁을 도지사와 교육감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지금 아마 이런 논쟁이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마 학부모나 시민단체나 여러 사람이 관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쪽은 명문대 보내서 좋은 직장 가고 하는 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시켜야 된다는 쪽 하나. 좋은 애를 길러야지 말이야. 그냥 버르장머리도 없이 그냥 사회를 고민도 안 하는 이 사회 문제 아니냐는 건데 어느 쪽으로 쏠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전에 과고, 외고 이런 특목 같고 이른바 정말 엘리트 교육을 한 결과가 그러한 기대 효과를 보여줬느냐.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60명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과거에서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의대를 못 간다. 너희들은 자연계열만 가라고. 공대도 못 간다.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위해서 자연대만 가라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중간에 자퇴에서 법대 가고 의대를 가더라고요. 또 외고. 법대 가서 사법고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공무원이 되고 대기업에 가고 자연과학을 하고 인문학을 해서 우리 사회 인프라를 다지고 그런 쪽으로 갔다 그러면 중요한 에비던스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법학, 의학, 약학, 치의학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우선 애들. 그건 뭘 얘기하나요? 개인의 영달, 개일이 오래 할 수 있는 일 개인이 잘 사는 일을 택하고 있는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거 왜냐? 인성교육이 배제된 지식교육 경쟁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문제 계속 반복적이게 합니다만 인성과 지식 함양을 공의, 조화롭게 하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리 없습니다. 명문고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동상이몽이다 보니까 도에서 SKY, 스카이 대학을 얼마나 갔는지 각 학교에 있는 걸 조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 방식이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현재 발끈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교육청에서는 대안을 내놨죠. 그러면 교원대 부설고를 도에서는 계속 오송을 얘기를 하니 그거를 오송으로 옮겨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제안이 현재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속적으로 도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느 회사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 이 얘기는 자립형 사립고를 얘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평행성에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도우를 지지하는 이시종 지사를 지지하는 민간사회단체 연합회 여기에서는 자유령 사립고를 유치를 해야 된다고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고 학부모 단체들은 또 나서서 자립형 사립고 절대 안 된다고 또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사단까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거를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인가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지역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 충북을 이끌어갈 인재와 관련돼서 혹은 말씀하셨던 대로 평균화된, 평준화된 교육도 마찬가지고 평준화된 교육도 당연히 우리 사회를 버티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해야죠. 어쨌든 이번에 충청북도의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왕에 얘기가 나오는 기회에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얘기의 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상 마무리 발언 혹시 하실 분 있으시면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역 교수님. 명분고 얘기를 하니까 끝내는 간판 얘기가 나옵니다. 여전히 간판이냐 뇌가 아닌 지금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가능한 선입견을 배제하도록 대학 전공의로 많이 가리고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상황에서 또 간판 전쟁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끝으로 논의했던 부분이 명분고 육성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들이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그리고 충청북도의 명분고 육성을 끝으로 저희가 오늘 뉴스 분석 마치겠는데요. 이 두 기관의 TF 정기회의는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현실 교육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철학 있는 그런 논의들이 더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월간 뉴스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고맙습니다.